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이름은 이미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미자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미자님은 북한에서 남편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다 고등교육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다 대학 나오시고 당과 수령에 대한 그 세뇌를 받은 그 믿음을 증오심은 있지만 표출할 방법을 모르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딸이 먼저 탈북을 해가지고 역시 세세대는 세세대야. 그렇지. 엄마 아버지는 너무 머리가 깨지 않았는데 저희는 자식들부터 먼저 깼어요.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돼서 지금 온 가족이 한국까지 오게 됐을까. 온 가족이서 다 봤지. 그러니까 3차에 꺾어가지고 딸이 먼저 오고 두 번째는 엄마 아빠를 너무 오라오라 했는데 끝내는 말을 안 들으니까. 왜 말 안 들었어. 그렇게 전화를 오라 하는데 딸하고 전화할 때마다 엄마 여기 오라 여기 낯설지 않다. 엄마 여기 오니까 우리 마을이 누기도 하고 누기도 하고. 엄마 동창이 누기도 하고 누기는 엄마도 하고. 아 여기 낯설지 않다. 다 왔다. 엄마도 오라. 야 니 이게 무슨 소리 이런 소리 하냐. 야 당에서 입혀주고 먹여주고 대학까지 졸업시킨 조국 어떻게 보려고 가냐. 그래 우리 딸이 지금도 내 흉내를 내. 2000년도 이후에 있는 일입니다. 입혀주고 먹여주고 대학까지 졸업. 그런 어머니 조국을 엄마 그랬지. 이 새내기 얼굴 너무 바쁘다 나니까. 딸이 지금 전화를 반동마로 한다고. 이게 어찌 무섭은 소리 하냐. 그 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랬어요. 남편은. 저희 남편도 말할지도 없고. 무서워서 딸하고 전화 연결 한 번도 못하고. 오직 예미만 지금 딸과 전화를 반동하고. 그랬는데 우리 딸이 오빠를 먼저 꼬도했어요. 오빠 여길 오라 내 차를 싸줄게. 차 싸줄게. 그러니까 오빠는 그게 기 솔깃해서 먼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18살인 게 왜 서히 한국까지 오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자면 가슴이 막 떨려요.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신체검사를 다 해서 건강한 몸으로 군대를 보냈는데 6개월 만에 결핵이 와가지고 어파 54호 병원에 입원했어요. 아니 어파라는데 54호 병원이 있어요. 그거는 어느 도예요? 평화남도예요. 그러니까 입원해서 지금 결핵 치료를 받으니까. 애임이가 거기를 수십 번 다니며 치료를 해도 병원 점점 더 깊어져서 끝내려 3년 만에 업어왔어요. 그때 당시 2003년인데 북한이 무슨 무슨 경제 무슨 걸로 이렇게 돈 단가가 갑자기 달라지면서 펄싹 망해버렸어요. 저도 가족이 돈이 다 없이 됐어요. 아 그렇게 되니까 우리 딸이 엉멍 소리내 울면서 오빠도 살려야 되고 우리 가족도 살자면은 내래도 탈북해야 되겠습니다. 엄마 18살인 게 엄마 내래도 탈북해야 되겠어요. 내가서 돈 벌어서 내와야 오빠도 살리고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이 선생질만 하다 나니까 그러다 나니까 이거 무슨 돈 벌 줄도 모르고 시장에 어디로 자리를 삐지고 들어갈 자리도 없어서 우리는 이거 엄마 아버지 장사할 줄도 내래도 빨리 탈북해서 돈 벌어서 우리 오빠도 살리고 우리 엄마 아버지도 살려야 되겠습니다. 이래 야가 18살인 게 중국은 넘어갔어요. 부모한테 알리고 갔는가 말을 안 하고 갔는가 엄마한테만 줘요. 그대한테만 엄마 내 가겠다고 그래서 나도 뭐 어쩔 수 없죠 보내야 되겠다란 말이에요 그래 갔는데 너무 중국에서 잡아 내가니까 야가 5년만에 한국에 왔어요. 계절로 길을 열었어요. 근데 내는데 전화 오는 게 엄마 이거 와야 되겠다. 내 한국 가야 되겠다. 야 이게 무슨 소리 그건 적국이다. 고기를 가면 너하고 우리는 영원히 영원히 죽을 때까지 못 만난다. 아니 무슨 소리 이런 소리 하냐. 고기는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하는데 여갖고 내로 뿌리치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 1년 동안을 소식은 몰랐어요. 그다음에 연락이 왔는데 한국이 도착했습니다. 그다음에 엄마 여기 오라 이렇게 됐다 했는데 저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말 안 들었죠. 오빠를 데려왔죠. 그다음에 그 내로 말 안 들으니까 딸이 엄마 나도 어제 결혼해서 아까지 나타나가 엄마 돈을 못 보내겠다.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이제는 나이도 들고 돈도 못 벌고 딸만 돈 안 보내면 굶어 죽을 행패이 되거든요. 아가 돈을 아예 보내겠다고 당황했죠. 근데 야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부모인데 그래 어찌 돈 안 보내겠네요. 아주마이를 한 안에 아무 장소로 보내겠으니까 그 아주마이 따라 가라. 근데 아버지 꼭 같이 나와라. 먼저 지금 한국에 갔죠. 1년 만에. 아들은 떠날 때 부모한테 얘기하고 떠났나. 그러니까 기자님 아들하고는 떨어져 있었어요. 저희가 고향에서 또 추방돼서 고향에서 천리 떨어진 데로 그냥 피 놓는 데로 가 있었어요. 근데 남편하고 같이 가 있으면 아들은 고향에다 떨고 나서 근데 왜 추방 당했어? 먹고 살겠다고 제가 조금 가만 가만 도강했죠. 아 월경 했다고? 네. 비법 월경을 했다고. 그리고 저기 가족 중에 한 명씩 행불된 집은 또 무조건 또 추방했어요. 딸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고향 땅에 그냥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하고 남편만 고향에서 천리 떨어진 데가 있었단 말이에요. 천리씩이나. 예. 천리 딱 떨어진 데가 김정일이 그렇게 딱 지시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고향에 있으면서 그게 국경연선이니까 딸하고 자주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딸이 오빠. 이제 오라 내 오빠를 차 싸줄게. 그래서 다 도강을 해서 딸인데 무사히 왔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다 간 때까지 몰랐겠구만. 몰랐어요. 아이고야. 저희는 추방지에 갔다가 1년에 한두 번은 추석 입네 하고 부모 산소로 가겠습네 하고는 그게 또 무슨 기관에다가 보고를 하고 내 부모 산소에 갔다 오겠습니 하고 가을에는 꼭 고향으로 들어와요. 그러고 딸하고 쏙 다 꺼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전화하기가 용이한가? 아우 한 칠팔십리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돼요. 시내바닥에 사면 독총에 걸린단 말이에요. 아주아주 먼데 산으로 칠팔십리 백리까지 올라가야 돼요. 높은 높은 산으로. 그래가 전화를 했는데 엄마 아빠하고 같이 와야 엄마한테 돈 주겠다. 엄마로 못 믿겠다. 그래서 최신소에 가서 또 최신소 찾아서 또 남편한테 전화해 여보 당신이 와야 또 딸이 돈 주겠다고 할까? 우리 신랑이 기차를 타고 들어오면 열흘씩 걸리니까 서비 자동차를 타고 3일 만에 왔더라고 남편 손 지고 백리길 올라가서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전화를 엄마 아빠가 같이 가라. 그래 아무 장소로 가면은 한 40대 초반 되는 아줌마가 갈게다. 근데 그 아줌마가 김하 아버지 어머니 맞습니까? 어느 옛날에 빨지산 유격대들이 공작원들이 암으로 죽어봤듯이 합니다. 우와 김하 아버지 어머니 맞습니까? 엉뚱한 이름 해가지고 예 무슨 우리 가족의 이름이 아닌데 그래서 딱 고렇게 말하는 여자를 따라가세요. 그래서 그것도 저녁에 저기 막 퇴근 시간이 복잡할 때 그 장소도 아주 그 묘한 장소로 말합니다. 그래 갔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 두 부부 얼굴을 어떻게 아는지 자전거를 이렇게 밀고 와서 김하 아버지 어머니 맞습니까? 그래 맞다고 그랬지. 접선 완료. 접선 완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하는 말이 제 백미터를 앞서서 타진 않고 걸어가겠으니까 제 뒤로 천천히 따라오셔 하용없이 갑니다. 계속 갑니다. 어떤 산속에다 우리를 안 채워놓습니다. 돈은 안 주고 우리 딸이 돈 주겠다 했는데 여기서 좀 기다리시오. 근데 지나가다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말을 지켜도 가족이란 말을 하지 마시오. 그래 야 돈 가질러 갔는데 산속에 앉아서 지금 가염없이 기다립니다. 우리 남편은 그때 그게 가을이란 말이에요. 9월달 이제 옥수수를 가을에서 툭툭 눕어놨을까 우리 9호에 지금 앉아 있는데 남편이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버적버적 소리 날까 나는 겁이 나서 나 어째 자꾸 버적버적 소리를 이렇게 자꾸 냅니까 그러니까 나 오줌이 매러 봐 그래 아 오줌이 매러 이 자리에서 넣으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또 쉬윽 한단 말이에요 나는 왜 그런가 내 도강 많이 했으니까 눈치를 챘단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이 여자가 지금 위대가 잘라갖구나 우리 강 건네자고 이게 지금 두망강 옆이란 말이에요 오오오 아인게라 한밤중에 소설같은 이야기네 한밤중에 개털 야 9월 30일인데 그날 밤 어째 그리 춥은지 어 두망강 개털수발라 개털수발라 이분 머리가 긴 거 군관이고 군관장교가 장교 자기들이 따라오랍디다 희놈어가 웃잉 옷에 아이가 보고 물을 건네놨을디다 강 건네 물을 이렇게 차는데 이야 그래 군가의 앞에서 나라 가운데에서 남편 뒤에서 그래 물을 뜨끈어가 물이 몽땅 젖었단 말이에요 흐하 우리 연기하면 물이 뚝뚝 떨어지니 죽어 이렇게 구경왔잖아 그 놈이 군가이란 게 저쪽으로 가라 반말 탁 하면서 저쪽으로 가라 그것도 북한 군대겠는데 돈 마다 먹고 지금 넘기는 판이구만 이만한 이 안압대다 빨갛 빨간 거 뭐 대통령이 있는 거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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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다가 저쪽으로 가라 그래 또 저쪽으로 돌게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빠가 지금 너무 시부니까 이 길로 물이 뚝뚝 떨어져 야 여보 여기가 중국 땅이 맞아? 그러니까 나는 알잖아요 도망간 걷는 거 꽤 너무 수백 번 나는 말하게 당신 무슨 변방대어 변방대 이런단 말이야 중국 변방대 말을 못하게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우리를 수십니로 걸어서 택시를 태와가지고 그날 밤으로 연결해 왔는데 그 다음 날이 10월 1일인데 국경절입니다 그래 어떤 아파트를 가서 뉴스를 또 보고 살로룸이 줘가지고 그런 데를 강건었다 거기서 엿새로 숨어 살았어요 2층 침대버스를 타고 어쨌든 무사히 연... 저기... 멱콩강 그 전까지 아이고... 난 지명은 모르지 그 손을 안타지 이틀 3일 밤을 2층 침대버스 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도착했는데 이제 국정원이 있을 땐 서로 전화를 못하잖아요 가족하고는 하나는 타고 왔어요 가족하고 그땐 공중전화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단판에 이런 거예요 허 엄마 우리 북한에서 살 때 김일서의 김정일인데 속해 산 거 사면 분하지 않습니까 야 니 어째 이런 거기 와서까지도 지금 한국에 와서 와서 하나원에 와서까지도 야 니 어째 그런 말을 하냐 어째 그런 말을 하냐 무수고 속해 살았다고 그러냐 아니 어쩌고 하나원에 와서 지금 공중전화를 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까 어 그렇지 안 듣던 말 적국에 온 것도 무서운 일인데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하하하 웃으면서 야 우리 엄마 아버지 너 어째서 이렇게 근데 기자님 내가 왜 수백 수천 번을 중국에 넘나들면서 친척 집에 다니며 방조를 받아가지고 오고 들어가서 열흘버름씩 일해서 또 돈을 벌어가지고는 또 집에 와서 뭐 친척 먹이고 살리고 뭐 이렇게 넘나들메서도 중국 땅에 가서 살겠다는 생각 요만큼도 안하고 어째서나 돈을 벌어가지고 내 저국에서 다시 들어가죠 잘 살겠다는 내 나라에서 부자 되겠다는 오직 이 생각만 하고 살아 될 수도 없는 나라인데 부자가 모르겠어요 나는 잘 꿈꿨지 그래도 그게 저게 진짜 조상대대로 살아온 땅이고 그대가 내가 알기에는 그렇게 힘들게 왔다 갔다 하면 가족 29명을 먹여 살렸다고 내가 들었는데 6년 세월을 6년 세월을 네 그러니까 첫째로 제 둘째 언니 제일 가까운 데에서 사는 게 내 둘째 언니 제 위로 딱 6년 이상 짜리 오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막내 시누이 큰 시누이 우리 집 그 다음에 한 집이 더 있었는데 여섯 집인데 다시 봐요 둘째 언니 우리 집 아 내 남동생까지 아 여섯 집이에요 여섯 집에 잣이 달린 것까지 하여튼 29명 목숨이더라구요 이걸 내 도망가고 넘나들면서 미공급 세월이 97년부터 넘나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넘나들면서 힘들게 짐을 지고 형제로 먹여 살리고 내 가족까지 묘겨 살리면서도 저 중국 땅에 가 살겠다는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하고 심지어 97년도 연길에서 내내 집에서 항장엽 선생이 망명해서 기자회견하는 거 다 들었어요 티비로 그때 항장엽 선생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던가 내가 못 먹고 못 입어서 내 나라를 버리고 여기로 가는 줄 아는 거고 지금 이 북한 땅은 온 산과 강 바다가 항폐화가 되고 온 국민이 굶어서 기아와 빈궁에 허덕이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내 한몸이 죽어서 난 지금 온 내 가족과 형제들이 다 이제 멸살되고 그걸 내가 각오를 하고 내 이걸 세계에다가 알리려고 내 한몸 이렇게 각오를 하고 희생하면 이 땅까지 왔다 그렇게 기자회견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난 누군지 얼굴은 지금까지도 얼굴이 생생한데 눈이 쌍꺼풀이 턱 지고 눈이 뚜루뚜루 한 사람과 같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름도 기억은 안 나는데 황장엽 그런 것까지 다 보면서도 그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침식하는데 그분이 국민들 앞에서 선수하는데 그게 대단하더라고요 우리는 김일성 김정일이 앞에서 반나처성 앞에서 선수를 했다는데 어떻게 국민 앞에서 선수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도 내 나라를 버릴 생각을 안 했어요 증거는 했나 제 제재를 증오를 하다 하다 했잖아요 제 마인드가 어떤 증오가 되는 줄 알아요 저는 항상 이랬어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다른 점 사회주의는 나라라는 국가가 모든 국민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책임지는 게 사회주의다 자본주의는 개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해서 부자되든 재벌이 되든 상관 안 한다 사회주의는 한 사람이 삐어지게 재벌이 될 땐 그놈을 죽여버린다 이걸 나는 대학 다닐 때 사회주의 주체 철학에서 배웠어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관계를 그런데 고난의 행군이 툭 되면서 사람이 막 이야 하몽 툭 가봤는데 아침에 시체가 쫙 깔려 있어요 달구질이 디레대고 짐 짜고 싣듯이 어디다 막 그때부터 내 생각이 이러더라고 이렇게 국민이 죽어가는데 어째서 나라가 대책이 없을까 그렇지 아차 이럴 때는 내 나라를 믿지 말고 내가 내 운명을 내 절로 책임져야지 이러고 삼촌이 중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 절로 도강길을 열었단 말이에요 도강을 해서 다녔는데 그게 자꾸 법관들이 귀에 들어가더라고요 이민반에서 꼬장질했는지 무슨 아무튼 밀고자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꼬장질이 들어가는가 뭐예요 도강을 해서 옷을 가져오면 우리 아들이나 남편은 절대로 안 입어요 근데 이 조그만 게 열 살이 조금 넘어가는 이 딸이가 자꾸 이 옷에 좀 간참하니까 자꾸 입고 나가면 얼마나 입고 싶겠죠 네 그래 자꾸 입고 나가면 저거 어디서 났을까 저거 어디서 났을까 저거 어디서 났을까 저거 어디서 났을까 저 아줌마이는 산골에 내 집집마다 내 방문 다녔거든요 산골장산만 다닌다는데 어디서 저런 옷이 났까 난 입고 나가면 꼭 주입준다 이거 우리 엄마 중고장마당에서 쌌다고 그래라 그런데 야 너희 문을 두드리면 밥을 싹 밥상 밑에다 꽁 채워야 돼요 밥 같은 거 먹다가도 누가 문을 두드리면 감춰놔야 돼 이민반자이 계십니까 하고 문 들어오면 밥상 밑에다 밥을 꽁 채워 그렇게 한쪽 감에다 옥시밥하고 옥수수 밥 한쪽 감에다 이 밥이에요 그래서 옥수수 밥을 상 밑에다 놨다가 이민반자이라도 누기라도 들어오면 제가 다 그릇을 바꿔 올려놨어요 개같은 세상에 이 밥 먹는 것도 죄가 돼서 눈치밖에 없었나라 아이고야 그런데 이거 어떻게 눈치채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법관들이 귀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법관이라는 게 보안원들 보고 말합니다 보안원 인류경찰 공개경찰 여기로 말하면 경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법고름을 좀 많이 했었어요 수십 번을 잡혀가도 수십 번을 강렬하게 강렬하게 싸워서 다 이기고 나왔어요 북한은 구류장이라고 하지만 여긴 구치소잖아요 그런 데로 가서 몇 달씩 있다가도 나왔고 더 뭐 구류장에도 갔다가도 나왔지만은 교화소라지만요 그런 데는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러면서 법관들에게 딱 딱 들이댄 게 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법관들이 꼼짝 못하는 게 뭔가 나라가 사회주의라고 발표를 했는데 배급을 줘요 월급을 줘요 아무것도 못 주면 그럼 나는 거저 죽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나는 남편을 국가에 충실하게 직장 출근시켜야죠 내 새끼 둘을 학교에 공부를 잘 지켜야 되죠 나는 안주인으로서 내 때식 준비를 잘 하자니까 나는 원래 교육기관에 오래 있다나니까 장마당 장사를 못 하다나니까 내 장마당에 비집고 들어갈 자리 있어요 그럼 나는 장마당 미천이 하나도 없지 도의 한 개도 없지 아니까 나는 중국 삼촌밖에 믿을 게 없어요 그래 내가 중국 삼촌밖에 좀 방조 받으러 다녔는데 사실 그게 불법은 맞아요 비법을 이용했으니까 그렇지만 중국 증명서 때 있자면 3년 4년 걸려요 걸려야 되는데 그동안 다 죽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정부를 반대를 했어요 당부님을 반대를 했어요 정부를 반대 그렇다고 반동짓을 했어요 일하러 버렸어요 나는 정치적인 색깔은 없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어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가정주부로서의 내 책임을 할 따름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못살게 부러요 당신은 왜 오토바이 오토바이 나라에서 준 거예요 그건 어디서 생긴 도의예요 당신은 그게 불법이 아니에요 당신은 사파리를 어디서 타요 사파리라는 게 여기로 말하면 산타페 같은 차를 사파리 사파리예요 내 권투에 딱딱 두리댔어요 때리지는 않습니까 아 뭐 때리지 내가 한 번은 저기 추방지로 갔다가 내 고향에 딸 만나러 들어왔다가 숙박금일에 당했는데 보이지도한 새끼 다 와서 뭐라고 뭐라고 말할 때 내가 딱 접어두니까 나를 싸대기를 때리더라 저리 나를 발 찔러 차고 그 놈 새끼를 내 뱃대는 발 찼어요 아 이랬다고 이 새끼 나를 저리 우자로 들더라 그 다음에 나도 우자로 같이 들고 쟤떼리 거기 우자로 들기 전에 쟤떼리는 거 쟤떼리는 면상에 다 들이치며 야 이 새끼 네 나를 먼저 쳤어 네 나를 먼저 쳤어 응 야 네 나를 먼저 쳤길래 내 너로 친다 응 새끼 우자들 나도 같이 우자들었어요 그까 그 분주소 안전원들 다 놔서 뜯어말리고 보이시던 새끼 똘굽디다 그렇게 살자니 얼마나 증오감이 많았겠소 나는 우리 동창들과 내 친구들 보고 늘 말한 말이 있었어요 전쟁 막 일어나라 저 야 한국이 먼저 불을 일으키던지 미국이 먼저 불을 전쟁 막 일어나라 전쟁 막 일어나면 우리를 왜 계속 저기다 훈련시켜 우린 내가 뭐 자동보총 주겠지 나는 이 불가한 새끼들부터 따다다다다다다다 다 싸주기겠다 우린 왜 저기다 훈련시켰어요 우리 중학교 때부터 사격 훈련시켰잖아 난 계속 우호 맞았어요 꽃다발이랑 다 뗐어요 중학교 때 우리는 붉은 청년군을 대장하고 대학가면 교도대 나가고 저기대 나가고 계속 사격 훈련해서 난 우호 맞았어요 근데 구청을 난 여놈 새끼들인데다 돌려대고 있었는데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 우리 때도 그리고 내가 산골장사단일 때는 서비 자동차 타는 거 10호 초소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데 한날밤 비닐박막 쓰고 잘 때였어요 그러면 그 장사단에는 그 장사꾼들끼리 비닐박막 쓰고 잘 때에 난 가네인데다 계속 이런 선동했어요 어떤 선동이야 너네는 내 같은 생각 아니하냐 그러면 무슨 생각이야 나는 항상 이런 생각한다 야 어째서 안전한 보이지도원들은 다 천연색 텔레비로 놓고 냉동기로 놓고 국동기로 놓고 컴퓨터로 다 놓고 사냐 국가에서 준 게 아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탈탈거리고 살아도 저런 거 못 놓고 사냐 나는 나로 지금 무슨 장사를 해서 어떻게 나로 법이 이럴 때 나는 따지겠다 나는 내 생활수준인 너네만큼 올라서기 전까지 너네 나로 다치기만 해봐라 난 너네를 걸고 들겠다 너네는 그런 반감이 없니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못해 못하면 사실이지 어쨌든 그런 생각 아예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건 그 법감 새끼들 이런 놈들 그렇게 증오하면서도 나라로 들을 생각을 안 했어요 김종일에 대한 증오감은 없었나 그 녀석이 다 나라를 저걸로 만들어놨는데 근데 나는 벨렬하게 살았지 중국이 도강 턱 해가면은 중국 조선족들이 김종일이 그렇게 욕하니까 뭐 이라고 욕하는가 하면 아줌마야 그 김종일이 유저만 쓸데예냐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과 그렇게 피 때려 세우고 싸웠대서 장군님 모자 간다고 예 여기다 피 때려 세우고 싸웠어요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로 함 두 이거 법서 당신의 눈으로 봤음 두 이게 우리 고향 사투리란 말이에요 아 맞아 맞아 그랬음 저랬음 하는 거 이거 법서 당신의 눈으로 그거 봤음 두 보지도 못해가지고 무슨 그런 개소리 침두 우리 장군님은 그런 사람이 아예 고마 제기밥에 쪽자매 우리를 위해서 잠도 못 쉬면서 현지 지도의 길을 걸을 수 있구마 그럼 믿었어? 야 나는 이렇게 빨갱이 했댔었구마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법기관을 계속 미워하면서도 미워하면서도 저놈의 김일성 접속은 미워를 못했구마 아이 미워했지요 오직 딸이 돈을 주겠다 하니까나 그 부모컨대에 올려서 띠까닥 손을 찌고 두망강 띠까닥 돈을 주겠다 하니까나 굶은은 죽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대한민국에 왔어? 네 원래 왔던 어쨌든 저 와서 아들이 그 말 할 때도 겁이 났다 그 소리 이 소리 철렁하미 야 어째 이렇게 싹 변했을까 야 어째 이렇게 야 엄마 어떻게 우리 김일성의 김정일한테 평생 속여 산 게 엄마 분하지 않았어 야 그런 말 하지 말아라 하나운에 와서 지금 공중전환 그러던 게 탁 졸업하고 나왔어요 지금 나와서 지금 뉴스로 보고 무수고 보고 턱 이렇게 살면서 하루 이틀 지나고 무수고 어떻게 근데 기자님 제가 확실히 고지식했던 것 같아요 도방은 그렇게 했어도 왜냐면요 한 1년 2년이 우울증이 와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게 뭔가 자다가도 어머나 내가 어디로 왔니 어머나 이게 어디야 이게 어디야 남편 옆에 있는데도 이게 어디야 이렇게 잠을 못 자서 국립의료원 정신과에 가서 계속 우울증 약을 타 먹었어요 한 1, 2년 먹으니까 그 다음에 안정되면서 이게 왜 그러던가 내 마음이 막혀서 온 내가 아니니까 난 소질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내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라 딸이 어떻게 어떻게 전술을 피와서 이제 브로콜을 시켜서 문트둑 그래서 돈 때문에 이렇게 훌 옷 안 할까 이게 막 이게 허사의 생김에 막 1, 2년을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저기 우울증 약 먹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막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지금은 다 깨졌나 저 새끼들 우리 집 속였다고 나라를 쓰던 개판으로 만들고 이럴 때가 디글거리게 만들어놨다는 거 이야 지금이 제가 여기로 52살에 왔어요 고향을 떠난 지 만 10년 됐어요 11년도에 2011년도에 넘어왔으니까 지금 해수로 딱 10년이 됐는데 한숨이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요 왜 내가 97년도에 중국에 갔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침식을 할 때 선사할 때부터 내가 깨닫지 못했을까 나는 그때 내가 서른 일곱이었는데 내가 그때 왔더라면 대학 졸업했을걸 황장엽 선생님 김덕궁 선생님 그치 망명 그걸 보고도 왜 깨치지 못했을까 깨치지 못했거든요 너무 좀 천진난만했다 할까 아니요 세뇌가 그렇게 무서운 거요 세뇌가 우리는 집어 여순대로 믿고 살았은 거요 고지시각에 우리는 분명히 머저리가 아니었는데 그치 지금은 딸따로 온 거 후회하오 축복이라고 생각하오 저희 남편하고 제가 때때로 안주면 이게 바로 사람 사는 세상이구나 그렇지 사회주의는 제일이다 이 세상 돌고 돌아도 야 저 개같은 세상 저 어디서 졌다 꽃들이야 어제는 저기를 제가 여기 유튜브 방송에 나오기까지는 이게 얼마나 저 나라를 증오하고 저 나라에 대한 적개심이 부글부글 이걸 내가 이제는 세상에다 공개를 해야 되겠구나 이걸 세상에 공개해야 되고 제가 또 이 유튜브 방송을 결심하기까지는 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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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조 우리 할머니가 우리 중조 할머니가 썩고 병든 저 강도 같은 저 깡패나라에서 어떤 고생을 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걸 역사에 남기자고 나왔어요 대를요 전혀 우리는 그러자고 여기 결심하고 나왔어요 고맙소 우리가 깨쳐오는 과정 이 모든 세뇌에서 탈피하는 과정에 울증까지 걸리면서 그놈의 악마들이 심어놓은 도끼를 뽑아냈는데 우리 앞으로 북한 주민들을 깨우쳐주는 데서 지금 오늘날 북한에서 사는 절대다수 주민들도 저 체제를 끝없이 중화하면서도 저 나라를 뜰 생각을 못하는 거야 이런 분들이 많거든 근데 저 나라를 뜨는 건 어려울 것 같아 우리가 저 나라를 빨리 자유화해 주는 길이 더 빠를 것 같아 저희 친구 한 학년 아래인데 걔가 어리에서 너무 아파서 한 해로 휴학한 애가 살았댔는데 같은 고향에서 근데 걔가 미공급 때 내 앞에서 저 김정일이 저 김일서 김정일 저 개시끼를 차우재라는 게 뭐인가 이렇게 꽉쟁이 꽉쟁이 바투를 긁어대는 거 긁어 긁어 금붓에 쓰레기를 긁어 차우재를 빽재를 꽉 찔러 죽이뿌려야 된다 이 말을 할 때 제 속에서 돌이 떨어집디다 야 어째 이런 반동말을 할까 고자질은 안 했어 아이하지 내가 왜 그러겠어 나는 또 그런 고자질은 못해요 알았어 어째서 못하는가 왜 야 왜 저런 어째서 저런 반동말을 할까 근데 가가 이미 이미 남편하고 아들 둘을 다 북한에다 둬두고 중국 땅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이 이미 먼저 일찍 가요 왔습니다 근데 우리 딸이 엄마한테 전화할 때 엄마 엄마 친구 이름 딱 부르며 가요 엄마 아무 개네 엄마 여기로 왔다 이래서 내가 알아가지고 국정원에서 내가 진짜 북한 여자 맞는 거 하는 거 조사하잖아요 그때 내가 가요 이름 됐단 말이에요 국정원 선생님이 간 데다 전화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알아요 하니깐 가가 내 나와서 가 만났단 말이에요 가 우리 집에 다 선물 싸두고 야 난 네 징 보이브 간철리인가 했다 그래 어째서 니 어째서 그런 생각했니 이래까 국정원 선생님이 자긴 데다 전화 올 때 이 이미다 씨에 대해서 의심되는 점이 없는가 그래서 의심되는 거는 없는데 제가 그 전에 가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 앞에서 김정일이를 많이 욕한 게 있습니다 어 그런데 어 그러면 암궤 씨가 보이브에 가서 달긴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 이미자 씨에 대해서 뭐 좀 의심되는 거는 없는가 자꾸 물어보더래요 그래 아유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혼자 속 대사로 야 혹시 보이브 밀증이 아닐까 음 나는 이런 거 너루 조금 의심했다 일더라구요 그래서 글쎄 근데요 네 국정원이 와서 있다뇨 야 수백 명 중에서 다섯 명이 거짓말 탐지기에 들어갔는데 내 거기 들어갔댔다 아유 왜 그런 거짓말 탐지기에 들어가던가 뭐 태어나서부터 조선굴자을 알아서 역사를 쓰라는 게 장편 소설 썼는데 국정원 나를 담당한 여자 선생님이 너무 재밌어서 그 이튿날 아홉시부터 나를 이거 취소를 해야 될 시간 다 있어 보고 그거 소설처럼 너무 재밌게 읽다라니까 어 그래서요 내가 혹시 임무받고 들어온 사람이 앤가 싶더랍니다 오오 날짜 시간 그 옛날 사람 선생님 이름 너무 기억을 잘해서 오오 그대 멋있어 똑똑해 네 그래서 나를 우심해서요 고짓말 탐지기에 난 탐지기에 다 들어갔겠어요 우리 이렇게 두만강을 건너서 딸의 유인전실에 걸려서 대한민국에 왔는데 오늘의 삶 떠나기 잘했지요? 백번 천번 잘하고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야 그렇지 그리고 저는 그냥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저 북한 땅의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 음 사람다운 세상 이 사람답고 인간다운 이 세상을 모르고 사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언제면 이걸 알려줄까 아버지 하나님 이걸 빨리 알려줄 수 있는 그날이 좀 빨리 오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이 불쌍합니다 그 세상을 좀 빨리 오게 해주세요 그것도 우리 모두가 간절한 기도를 안고 아침 전에 살았는데 제일 불쌍한 게 그거예요 이런 세상을 모르고 사야 저부터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알긴 알았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수금덕수금덕 하는 게 한국에 가면 길바닥에 쓸만한 냉장고하고 TV가 가득 되어있는데 그거 아예 주워간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말할 때 옷이랑 가득하단다 버리는 게 아예 가져간다 시장에서 수금덕수금덕 해요 자전건도 말할 일이 없단다 그래서 쓸만한 게 가득하단다 주자면 그렇게 잘 산다 내 한국이 수금덕수금덕 해요 그렇게 잘 산다고 그렇게 잘 산단다 오늘 이렇게 이분이 탈북 경로 탈북하게 된 동기 여기까지 와서도 좀 그렇게 떨고 아들의 김정일, 김일성을 욕하니까 그렇게 무서웠다는 우리 이미자 선생 이제부터 또 우리 평양만사에서 많은 증언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다른 경로는 다 다를 수도 있지만 정당에는 북한 주민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먼저 온 탈북자로서 자유세계에 먼저 입문한 탈북자들로서 이걸 계속 열심히 알려줘서 앞으로 우리 이 길에서 북한이 자유화될 때 우리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북한 땅에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시청자 모든 분들께서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우리들의 심종 북한 주민들의 심종 그 다음에 아직도 깨지 못한 사람들의 마인드에 대해서 하나하나 북한이 어떤 나라인가를 더 깊이 깨우쳐 나가시기를 기대하면서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거 없어요 부족합니다 잘했어요